이렇게 임숭력의 이장헌 배우 반갑습니다. 네, 기자님들께서 이렇게 환호를 해주고 계십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그녀. 정면, 아, 제가 지금 20대 포즈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가 뜨면 50대 시니어 인턴으로 변하지만 지금 속은 20대죠. 우리 부캐 임순 역할 맡은 좀 보랏트 한 번 가볼까요? 네, 너무 사랑스럽죠. 왼쪽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처럼 파이델, 선차일리 모습 한 번 보여주시죠. 네. 아,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잠시 후에 모시기 전에 그 자리에 잠깐 계시고요. 자, 우리 이미진의 본캐 정은지 씨 무대를 모셔서 두 분 투샷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지 씨도 박수를 받으며. 자, 남과 남이 바른 그녀가 모였습니다. 함께. 왼쪽. 네, 조금만 옆쪽으로 센터를 서주시고 좋아요.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네, 얼굴 안 가리게. 네, 다음번에 가보세요.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자, 두 분 정면 아래쪽 좀 봐주시겠어요? 네. 정말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그 손이, 그 손이 볼로 가볼게요. 각자의 볼로. 좋아요. 정면 아래쪽. 네. 그리고 왼쪽.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자, 두 분 등을 살짝 기대서. 그렇죠. 등을 기대서 앞쪽을 보는. 그렇죠. 약간 포스터처럼. 좋았습니다. 함께. 낮과 밤이 다른 그녀들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가운데 아래쪽. 그리고 시선만 왼쪽. 저쪽입니다. 그리고 시선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정도는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정은지씨 단독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지면 꽃다운 20대 청춘으로 돌아오는 이인희진씨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면 아래쪽. 정면 아래쪽. 정면 왼쪽. 그리고 정면 오른쪽. 자, 싱그러운 미소 부탁드릴까요? 네. 네. 20대 포즈 모두 좋아요. 자, 가볼까요? 뭐 루피도 있고, 꽃받침도 있고, 다양한데 좋아요. 갑니다. 정지씨 또 포즈 장착자죠. 사랑스러운 포즈. 네.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정면 오른쪽 다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 손하트. 아, 좋습니다. 정은지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이번에는 완벽주의 검사. 개지윤 연예 최진영 배우를 박수로 보시겠습니다. 네. 와우. 와, 두 분. 오늘 의상이. 완벽한 커피 얼굴인데요. 네, 좋습니다. 두 분 먼저 자연스럽게 정면 봐주시고요. 약간 구름 같은데요, 느낌이요. 예. 예전에 투투도 떠오르고요. 네. 투투 아는 사람 내 또래 동년배. 왼쪽 봐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고요. 자, 두 분도 손한테 한번 가볼까요? 네. 하태로. 네. 얼굴 안 가리고 살짝만 내려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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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자, 왼쪽 봐주시고요. 시선.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고속 올라가 볼게요. 볼로. 네. 네. 아, 좋습니다. 정면 아래. 네. 그리고 왼쪽 시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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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골 좀 말고 볼 쪽으로 해주시겠어요? 볼 쪽으로 해주세요. 볼 쪽으로. 네. 상큼하게. 정면 아래. 네. 한쪽 손만 해도 됩니다. 좋아요. 그리고 왼쪽.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고요 이번에는 이재웅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네 두 분 함께합니다 서한지청의 직장 동료들의 투샷 네 두 분 인턴십과 우리 검사 계지웅씨로 함께 만났죠 조금만 가까이 서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네 표지가 정말 안 맞죠 더 왼쪽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 아 정말 너무나 사이좋은 직장 동료들의 모습인데요 손 한쪽도 해볼까요 두 분도 네 좋은데요 네 정면 아래쪽 네 왼쪽 그리고 오른쪽 자 그 손 폴로 올라갑니다 네 좋아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왼쪽 그리고 오른쪽 아 좋습니다 정말 너무 사랑스럽죠 저 분이 모실게요 자 세 분이 함께합니다 아 좋아요 마치 본인의 모습을 함께해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고개의 순간 정면 아래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네 네 승리의 부위 왼쪽 봐주시고요 시선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분 크로스하트 한번 갈까요 크로스하트 최진혁씨 손을 이렇게 크로스로 교차해서 크로스하트 가볼게요 그렇죠 네 정면 아래쪽 우리 이정은씨 살짝만 하트를 내려주시고 네 얼굴 안 가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정면 아래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최진혁씨도 이렇게 서계시고 두 분께서 살짝 등을 그렇죠 고포즈 접근지시도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중앙 아래쪽 봐주시고요 시선 왼쪽 그 상태로 시선 왼쪽 그 상태로 시선 오른쪽 자 마지막으로 세 분 꽃받침 한번 해볼까요 사랑스러운데 좋아요 아 낮과 밤이 다른 그녀의 세 주요 배우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영림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정말 오해한 아픈 박수를 받으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흰색 여자 도봉수 정말 엄청난 작품들을 선보여오셨던 분이죠 자 네 분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네 시선 왼쪽 네 환한 미소로 시선 오른쪽 네 네 자 네 자 네네 모두 소라트 조금은 스몰어트 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자 그 손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목을 외치면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과 밤이 다른 그녀 파이팅 네 한 번만 더 갈까요 자 낮과 밤이 다른 그녀 파이팅 이상으로 포트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쪽에서 잠깐 대기를 해주시고요 저희 공동 인터뷰를 위해서 무대 세팅 빠르게 하고 바로 이분을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